관계의 힘 펴낸 곳은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저자인 레이먼드 존은 호아킴 대포사다와 함께 베스트셀러 바보 빅터를 쓴 작가입니다. 만명의 인맥보다 한명의 친구를 가져라. 나부터 믿음을 주는 사람, 진정한 친구가 되라. 이 책은 스스로의 상막한 인간관계를 돌아보게 하고 스토리텔링 방식을 통해 행복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책의 주인공 신이 나오는데요. 주인공 신은 앞만 보고 무작정 달리며 상대방과 진심어린 마음을 주고받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인맥사 귀에 열중하는 현대인을 상징합니다. 주인공 신이 성공을 위해 계산적으로 붙잡은 인맥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스며든 관계에서 진짜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있던 신이 조이사가 내준 미션을 풀어가면서 점차 마음의 문을 열고 변화해 나가는데요. 마치 드라마를 보는 듯 흥미진진하게 쓰여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것도 사람이지만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책입니다. 그럼 책 본문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서는 따로 행복해질 수 없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달라일라마 행복의 90%는 인간관계에 달려있다. 키르케고르 프로러그 세상에서 가장 작은 포옹 마지막 여름날 노인이 말했다. 신팀장 내 성공의 진짜 비밀을 알려줄까? 노인은 발명가이자 기업가이자 어마어마한 부자였다. 신은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조심스레 귓속말로 비밀을 털어놨다. 운이 좋았어. 신은 한심스럽다는 듯 노인을 쳐다봤다. 정말이야. 내 주위에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하지만 나만큼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없었지. 사실 이른바 사회명사들이 이것저것 성공의 이유를 갖다 붙이는 이유는 자기가 운으로 성공했다고 인정하기 싫어서지. 신이 쏘아붙이듯 물었다. 정말로 운이 성공 비결의 전부였습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노인은 자신에게 남과 달랐던 점이 하나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성공을 상상할 때 나는 사람을 상상했지. 신은 사람을 상상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한 번 상상해보게. 노인은 항상 그런 식이었다. 또 한 번은 노인이 신 옆에 단짝 친구처럼 붙어앉아 말했다. 신팀장, 표정이 왜 그런가? 꼭 혼자 궁상 떠는 중학생 같은 걸? 직장 상사와 보아 직원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렸던 신은 도대체 다들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알고 싶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속내가 뭔지. 신은 이번에도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또 귓속말로 말했다. 그 사람을 사랑하면 돼. 그럼 그의 모든 걸 알 수 있어. 신은 허탈함을 넘어 화까지 났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당장이라도 옥상에 끌고 가서 쥐업해주고 싶은 놈을 어떻게 사랑하란 말입니까? 못할 건 또 뭔가? 노인은 주머니에서 딸기맛 사탕을 꺼내서 먹었다. 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훈계라면 사양입니다. 신은 기분이 엉망진창이어서 아무런 말도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노인은 늘 그렇듯 즐거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내용은 이랬다. 1995년 미국 메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카이리 잭슨과 브리엘 잭슨이라는 두 쌍둥이가 태어났다. 두 자매는 안타깝게도 예정일보다 12주나 빨리 세상에 나오는 바람에 몸무게가 1kg밖에 되지 않았다. 게다가 동생인 브리엘은 심장에 결함이 있었다. 의사들은 모두 브리엘이 오래 살지 못하리라 예상했다. 아기들은 인큐베이터에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벌였다. 다행히 언니 카이리는 날이 갈수록 건강을 되찾았다. 하지만 브리엘은 예상대로 점점 쇠약해지며 수차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다. 의사들도 더는 손쓸 방법이 없었다. 죄송합니다. 브리엘은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한 친자식의 사형선고에 잭슨 부부는 망연자실하며 눈물을 쏟았다. 인큐베이터 속의 작고 사랑스런 천사에게 더 이상의 구원은 보이지 않았다. 미안하다가 천국에서는 아프지 마. 모두가 아기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였다. 브리엘을 돌보던 게일이란 간호사는 브리엘이 아픈 몸으로 무언가 간절히 말하고 있다고 느꼈다. 게일 간호사는 담당이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카이리와 브리엘을 인큐베이터에 함께 있게 하자고 의사들은 의료 규정에 어긋난다며 처음에는 반대했다. 하지만 19년 경력의 게일 간호사는 쌍둥이를 같은 인큐베이터에 눕히는 해외의 사례를 소개하며 마지막으로 두 자매를 함께 있게 하자고 애원했고 결국 담당이와 부모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다. 얼마 뒤 브리엘의 몸에 연결된 기계가 급박한 경고음을 내자 게일 간호사는 재빨리 언니 카일리를 인큐베이터에서 꺼내 아픈 동생의 인큐베이터에 눕혔다. 그러자 그 작은 공간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언니가 천천히 몸을 돌리더니 아픈 동생을 깨아는 것이다. 작은 몸들의 포옹을 경외의 눈으로 지켜보던 의료진은 곧 더 놀라운 일을 겪게 되었다. 포옹을 하고 있는 사이 위험 수위에 있던 브리엘의 혈액 내 산소포화도가 정상화된 것이다. 의료진은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킨 줄 알았지만 각종 수치들이 차례로 정상으로 돌아오고 브리엘이 숨을 고르게 쉬자 자신들이 기적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 환희와 기쁨에 젖었던 한 의사는 카메라로 포옹하고 있는 두 아이를 찍었다. 마침내 브리엘은 살아남았다. 그러고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였다. 노인으로부터 뜬금없이 이메일 한 통에 도착했다. 신팀장, 잘 지내고 있나? 거기 날씨는 어떤가? 아직도 비가 내리나? 여긴 완전 천국이야. 찬찬히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신은 마지막 문장에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PS. 아참, 그런데 그때 깜빡하고 못 준 게 있어. 신은 이메일에 딸려온 첨부 파일을 열었다. 한참 동안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던 신은 살짝 입가를 올리며 말했다. 정말로 못 말리는 양반이야. 내가 졌어. 누가 이 사람을 이길 수 있겠어? 다음 날 신은 노인이 보낸 사진을 출력해 책상 앞에 걸었다. 1부. 자네 등 뒤에는 보이지 않은 끈들이 이어져 있네. 그 끈들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 인생의 전부라네. 정말 그게 전부라네. 무슨 거창한 끈이기에 인생의 전부라 단언하시는 겁니까? 관계 어떤 장례식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대표님. 신은 깎듯이 고개를 숙이며 조문객의 얼굴을 재빨리 훑었다. 그리고 비서실에서 건네받아 외운 문상 예정자 목록 안에서 조문객이 S백화점의 오너임을 확인한 뒤 자연스럽게 직급 호칭을 덧붙였다. 우리 언제 만난 적 있나? 아닙니다. 평소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허허허. 신은 미소 짓는 조문객을 직접 분양서로 안내했다. 이사 직급 이상은 신이 직접 안내를 맡고 있었다. 신의 본래 직책은 기획이 팀장이었지만 3일 동안은 장례식 매니저였다. 창업주 장례식 진행 아무한테나 맡기는 일 아니야. 정신 바짝 차려. 기획이사의 당부처럼 신은 꼼꼼하게 장례를 살폈다. 모든 일은 구해 마무리 투수의 150km 직구처럼 깔끔하게 진행되어야 했다. 누구도 장례식을 망쳐선 안되었다. 설사 죽은 백회장이 되살아난다 해도. 조문객이 분양을 하는 동안 신은 반듯하게 서서 안쪽을 주시했다. 국내 최대의 왕구업체인 원더랜드의 창업주가 영정사진 속에서 무표성하게 조문객을 맡고 있었다. 백회장. 맨손으로 사업을 일으키고 다시 맨손으로 돌아간 사나이.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다지만 이제는 깊고 무거운 잠속에 빠져들어 있었다. 조문객이 침통한 표정에 상주들과 맞절을 하며 조의를 표했다. 상주는 원더랜드의 이사직을 맡고 있는 두 아들이었다. 형제는 사내에서 큰 백이사와 작은 백이사로 불렸다. 저들 머릿속에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란 게 남아있을까? 있더라도 원더랜드의 경영권을 차지하고 난 뒤로 밀어두겠지. 큰 백이사와 작은 백이사의 주도권 경쟁은 장례식 진행을 놓고서도 계속됐다. 큰 백이사는 자신의 라인인 비서실이 진행을 맡길 원했고 작은 백이사는 홍보부를 고집했다. 결국 타협점은 어느 파벌에도 속하지 않은 신의 기획이 팀이 됐다. 신은 이틀째 두 형제가 마주보고 얘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신팀장. 큰 백이사가 신을 부르자 작은 백이사가 형의 말을 가로챘다. 대표님을 조문실로 모시게. 신은 한치의 치우침 없이 둘 사이의 빈 공간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조문객이 분양소를 나가자 두 형제는 다시 서로의 시선을 외면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우호 주식을 세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조문객을 안내하던 신은 복도를 지나 조문실의 커다란 문을 열었다. 그러자 장례식장답지 않은 화려한 실내가 펼쳐졌다. 높은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는 은은한 빛을 내뿜었고 장미색 카펫 위에는 커다란 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조문실 일하기보다는 호텔 연회장과 흡사했다. 더 이상 안내는 필요 없었다. 조문객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창가 테이블로 혼자 걸어갔다. 그곳에는 조문객 둘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 사람은 A그룹 이사였고 한 사람은 현직 국회의원이었다. 안면이 있는지 반갑게 인사를 나눈 이들은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처럼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신 팀장님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조문객들은 다 치질 환자인가 봐요. 저 금배지 달고 있는 분 벌써 두 바퀴는 돌았을걸요? 조문객실 입구에서 안내를 담당하던 서윤경이 신에게 다가왔다. 그녀 역시 기획위팀 소속이었다. 쉿 조용히 해. 신은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누가 듣는다구요? 좌불안석은 팀장님이 아니라 저쪽 분들이잖아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좌불안석. 서윤경의 말장난에 신은 쓴웃음을 지었다. 말은 맞았다. 조문객들은 쉴 새 없이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옮겨 다니고 있었다. 그럴 수밖에 이런 장례식이야말로 인적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인맥 말이에요? 작년에 한 취업 포털에서 조사를 했어. 직장인 10명 가운데 8명은 인맥 관리를 위해 경조사에 참석한다고 대답했지. 결혼식, 장례식은 축하하고 애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맥을 관리하기 위해 간다는 뜻이지. 서윤경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조문객들이 인맥인지 뭔지 때문에 모였다면 돌아가신 회장님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서윤경의 말에 신은 움찔했다. 그랬다. 수많은 명함들과 수많은 말들이 오갔지만 딱 하나, 백 회장에 대한 추억은 오가지 않았다. 순간 신의 눈에는 이것이 커다란 연극 무대처럼 보였다. 그런데 소문 들으셨죠? 호들갑을 떨던 서윤경이 꺼낸 이야기는 백 회장의 유언장 공개권이었다. 백 회장은 죽을 때까지도 이슈 메이커였다. 그는 자신의 유언장을 한 달 뒤에 공개하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죽기 전 경영권 분쟁을 마무리하는 게 일가 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좋다는 것을 백 회장이 모를 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왜 그런 유언을 남겼는지 도무지 모를 일이었다. 아무튼 마지막까지도 그 속을 알 수가 없다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궁금해 죽겠는데 당사자들은 어떻겠어? 잠이 안 오겠지. 그래서 장례식 내내 한잠도 못 자는 효자들이라고 칭찬이 자제하잖아. 어느새 김대리마저 다가와 끼어들었다.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가자 신은 둘을 무섭게 내려다보았다. 걱정 마세요. 기획이사님도 사람 만나느라 장례식은 신경도 안 쓰니까요. 뭐 지금 윗분들 자기 살 국내 하느라 다들 정신이 없죠. 우리 이 팀도 대책회의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신이 미동 없이 쳐다보자 김대리는 슬쩍 화제를 돌렸다. 팀장님, 저기 오탁 대리 좀 보세요. 얼마 전 대리가 된 오탁은 홀 한쪽에서 얌전히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다. 하지만 시선은 얌전하지 못했다. 오탁은 팀의 막내인 영란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영란이 조문객들 사이를 오가며 불편사항을 체크할 때마다 오탁의 두 눈은 투피스 정장을 차려입은 영란을 집요하게 따라다녔다. 하루 종일 해바라기처럼 저러고 있다니까요. 거참 사랑이 사람 잡네. 저건 사랑이 아니라 스토킹이죠. 서윤경이 툴툴거리며 말했다. 신은 골치가 아팠다. 팀원 중 두 명은 연애를 하는지 어쩐지 나사가 좀 빠져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두 명은 히히 낙낙이다. 영란 씨하고 오탁한테 가서 정신 좀 차리라고 전해줘. 아니, 윤경 씨도 김대리도 제발 정신 좀 차려. 서윤경은 신의 눈치를 살피더니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김대리는 어깨를 으쓱하고 어물쩍 자리를 피했다. 신은 한숨을 내쉬고 무표성하게 조문 씨를 둘러보았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S백화점의 오너가 조문 씨를 나왔다. 신은 빠른 발걸음으로 다가가 머리가 땅에 닿을 듯 허리를 숙였다. 인사성도 밝은 친구로군. 신의 머리 위로 만족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신은 허리를 펴고 입가에 적당한 미소를 그렸다. 그런데 장례식장 밖으로 걸음을 옮기던 조문객이 잊은 게 있다는 듯 걸음을 멈추더니 그를 돌아보았다. 참, 자네 나한테 강대표라고 했지. 신이 무슨 뜻인가 싶어 쳐다보자. 조문객이 묘하게 웃었다. 내가 충고 하나 할까? 정확한 팩트가 아닐 때는 잠자고 있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니까.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만큼 못나 보이는 것도 없지. 나는 강대표가 아니라 민대표야. 아무튼 존경해줘서 고맙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다. 신은 눈앞이 깜깜해지는 기분이었다. 이상한 노인 밤공기가 차가웠다. 장례식장을 빠져나온 신은 한적한 벤치에 등을 기댔다. 나무 벤치엔 냉기가 어려 있었지만 인적 없는 것이라면 어디라도 좋았다. 신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만 홀로 떠 있는 밤 신은 뜨거운 숨을 길게 내쉬었다. 괜찮아. 이까진 모욕. 한두 번도 아닌데. 신은 마인드 컨트롤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힘을 키워야 한다. 힘을 가지면 아무도 나를 건들 수 없으리라. 강자가 되면 사람들은 나의 단점마저 우러러보게 된다. 하지만 마인드 컨트롤은 금세 끝나버리고 말았다. 젊은이 미안하지만 담배 있으면 한 개비 빌릴 수 있겠나? 신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앞에 중절모를 쓴 노인이 서 있었다. 노인은 키 작은 겨울나무 같았다. 얼굴은 주름으로 뒤덮였고 몸은 앙상하게 말랐다. 지팡이를 쥔 손이 쉼없이 떨리고 있었다. 양복을 봐서는 조문객이 분명했지만 누구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신은 조문객들을 위해 준비했던 담배를 꺼내 불을 붙여 주었다. 돌아가신 백혜정님과는 긴장할 거 없네. 그냥 과양 친구라네. 신은 노인의 행색을 다시 살폈다. 그는 초겨울에나 입을 만한 두껍고 낡아 빠진 모직 양복 차림이었다. 찻! 시골 노인네군. 노인이 천천히 허리를 구부리더니 벤치에 앉았다. 신은 허락도 없이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불쾌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노인이 지그시 눈을 감더니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그리고 신을 돌아보았다. 자네 나이가 어떻게 되나? 신은 서른 네 살이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노인과 말을 섞기가 싫었다. 노인들이란 한 번 말을 받아주면 끝이 없었다. 결혼은 했나? 눈치 없는 노인이 또 질문을 했다. 신은 독신이었지만 이번에도 입을 다물었다. 장례식에서 자네를 보았네. 자네 가족 일처럼 열심히 하더군. 그런데 젊은이 너무 애쓰지는 말게. 신은 헛웃음이 나오는 것을 느꼈다. 이번만은 세상 물적 모르는 노인에게 말대꾸를 해줘야 할 것 같았다. 제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자, 아시겠어요?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노인이 갑자기 기침을 해댔다. 기침을 할 때마다 마른 몸이 풀썩풀썩 들썩거렸다. 기침이 가라앉자 노인이 말을 이었다. 내 말은 얼굴 도장 찍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란 소릴세. 신은 정신이 멍해졌다. 이 노인의 말에 비하면 방금 전 장례식장에서의 모욕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작고 초라한 노인은 신의 연극을 간파하고 있었다. 신이 조문객들을 졸졸 따라다니며 그들의 비위를 마친 이유는 장례식의 원활한 진행 때문만은 아니었다. 신은 거물 조문객들에게 조금이라도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다. 인간 관계란 물처럼 자연스러워야 하는 법이지. 이익을 위해 억지로 맺은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네. 신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노인 앞에서 발가벗은 느낌이 들었다. 저에 대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십니까? 신은 언성을 높였다. 풀숲에서 울던 귀뚜라미가 잠시 울음을 멈췄다가 다시 울었다. 그저 마음의 문을 열라는 소리일세. 신은 노인을 노려보았다. 이 사람은 무슨 자격으로 남을 가르치려 드는가? 도대체 원하는 게 뭡니까? 자네는 꼭 무얼 원할 때만 남에게 다가가나? 인간이란 그런 존재니까요. 노인은 철없는 손자를 보듯 신을 쳐다보았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네. 인간은 남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네. 그런 듣기에만 좋은 말은 사양하겠습니다. 그럼 자네가 생각하는 진실이란 무언가? 신은 담배를 꺼내물었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노인네와 얘기해봤자 시간 낭비일 뿐이었다. 신은 습관적으로 불을 붙이려다 라이터를 도로 내려놨다. 화가 났지만 시골 노인네 때문에 힘들게 끄는 담배를 다시 피우고 싶지는 않았다. 신은 담배를 입에 문 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허허 또 외면이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걸 쿨하다고 하던가? 그 쿨인지 뭔지가 요새 유행이라도군. 제 딴엔 멋져 보일 때도 있겠지. 걸리적거리는 건 다 외면하니 몸도 마음도 편할 테고. 그런데 쿨하다라는 말이 흑인 노예들의 절망감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아는가? 탈출구가 없는 노예들의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감상적으로 포장된 게지.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노예도 아니면서 쿨하게 행동하더군. 재밌는 건 쿨하고 싶어하면서 동시에 남의 시선을 엄청나게 의식한다는 거야. 마치 비싼 새 옷을 누가 알아봐주길 바라듯이. 그건 쿨한 게 아니잖아? 패션이지. 안 그런가? 관심 없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신이 버럭 짜증을 냈지만 노인은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다. 창창한 청춘들이 쿨하게 행동하는 이유가 단지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라면 차라리 다행이겠지. 하지만 진짜 이유가 따로 있네. 뭘 것 같나? 바로 두려움 때문 아닐까? 살다 보면 건강하게 투쟁해야 할 때도 있는데 싸우기가 무섭고 양보를 해야 할 때도 있는데 왠지 뺏기는 것 같아 무섭고 내가 상처 줄 때도 있는데 용서를 빌기가 무서운 거야. 연애는 하고 싶지만 마음을 다 열지는 않아. 모든 걸 주면서 사랑할 용기가 없으니까. 결국 쿨한 사람이란 사람을 무서워하는 겁쟁이들이지. 자네 생각은 어떤가? 어쨌든 너무 쿨한 걸 좋아하지 말게나. 그러다간 소중한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자네 친구는 있겠지? 신은 부두둑 이를 갈았다. 노인은 지팡이에 얼굴을 기댄 채 신의 반응을 살폈다. 허허 정말 친구 하나 없는 모양이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신은 벌떡 일어나 물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내던졌다. 사랑하며 살고 착하게 살라고요? 그런 알량한 개똥철학은 정신빠진 녀석들한테나 들려주시죠. 허허 쿨한 줄만 알았더니 예의도 바른 젊은이로군. 노인은 약올리듯 싱글벙글 웃더니 지팡이 끝으로 신이 버린 담배를 끌어당겼다. 그러고는 담배를 털고 후후 불더니 낡은 양복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요즘 결혼식장에서 돈 주고 하객을 사는 사람도 있다더군. 다 낭비고 허세지만 정말 믿을만한 친구가 한 명도 없다면 그건 인생을 잘못 산 거야. 지금이라도 주위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 젠장. 차라리 빨리 결혼을 하라든가 열심히 돈을 벌라는 말이었다면 지겨워도 참을 수 있었다. 그런데 노인은 마음에서 꺼내고 싶지 않은 뭔가를 자꾸 건드렸다. 신은 결국 폭발했다. 사람들을 사랑하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내가 왜 냄새나고 비열한 인간들을 사랑해야 합니까? 등에 비수를 꽂을 때만 기다리는 그 이기적인 족속들을. 그 가식적인 족속들을. 내가 왜? 속에 쌓였던 말을 토해내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한편으로 자신의 본심을 낯선 이에게 드러냈다는 생각에 수치심이 잃었다. 신은 혼란스러움에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 했다. 젊으니, 자네는 혼자가 아닐세. 노인의 말이 그를 잡아 끌었다. 신은 발걸음을 멈췄다. 세상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인간의 미묘한 감정을 건드리면서 상대를 잡아먹는 사람들이. 신은 등을 돌려 노인에게 한자 한자 곱씹듯 말을 토해냈다. 저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신은 노인을 노려본 다음 발길을 돌려 걸어 나갔다. 등 뒤에서 허허 하는 노인의 알듯 모를 듯한 웃음소리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올 것 같았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